간, 담도, 체장 수술 및 간 이식 저의 전문 진료 분단은 간, 담도, 체장 수술 및 간 이식입니다. 간의 양성 및 악성 질환, 담도, 담낭, 체장의 양성 및 악성 질환에 대해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대부분의 수술을 복관경 및 로고 수술을 시행하고 있고 수술 중에 꼬시라 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최시기장 결제술도 이들을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.